스토리입니다. 첫 번째, 다른 사람은 디자인 그 다음에 스토리 그 다음에 조화 공감 놀이 밑에 공간이 아니고 의미 여러분, 의미, 요정까지 다시 한 번 다른 사람을 볼까요? 디자인 조화 스토리 공감 놀이 의미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시간 관계상 주가 이 스토리와 디자인과 스토리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. 다음요 다음 자, 여러분 여러분 시간을 알면